자 지금부터는 지목 토크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이 구역의 탈우주급 외계인은 너야 지목 토크를 짧게 한번 코너 속의 코너로 진행을 해볼게요 드리는 질문에 가장 적합한 분을 딱 지목해 주시면 됩니다 외계인 1부는 와이어 액션부터 격투 액션, 총기 액션, 수중 액션들 다양한 액션심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가장 잘 소화한 액션의 외계인은 누구인가요? 하나 둘 셋! 이중에 액션이 가장 잘 소화한 분! 아 감독님은 김태리씨? 김태리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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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영광스럽네요 하지만 저는 류준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태리씨를 인정하는 류준현씨 하지만 모두에게 인정받은 김태리씨 실례가 안된다면 김태리씨 네 일어날까요? 일어나서 네 멋있는 액션 포즈 한번 부탁드려요 소리 좀 해주시고요 아니 멋있는 액션 포즈는 역동기라도 해야되는데 아 그건 안됩니다 수박만을 해봐가지고 총을 쓰시잖아요 우리 심장에 한번 접속해주세요 갑니다 여러분 잘 담으세요 하나 둘 음악 좋고 진경호씨가 얼마나 몸에 이미 습관이 다 돼서 바로 나오네요 자 아니요 너무 좋았어요 정말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 분위기도 너무 훈훈한데요 외계인 1부팅만의 노하우가 궁금해지는 딱 시점입니다 현장의 분위기를 휘어잡은 분위기 메이커의 외계인은 이 사람이다 하나 둘 셋 어? 어? 잠깐만요 소지섭씨 누구에요 지금? 준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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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독님 저 테리씨요 테리씨 이렇게 해서 준열씨 축하합니다 자 분위기 메이커 더 분위기를 잡아주세요 분위기를 잡아주세요 분위기를 잡아주세요 어 좋아 분위기 아 좋아 잘한다 잘한다 마지막으로 한번 액션 갑니다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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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아 액션으로 인정받은 우리 유진열씨의 잠만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너무 멋지네요 정말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코너 속의 코너 짧게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아 이거 끝나는 건가요? 그냥 손으로 해도 되는 건 어떨까 손으로 손으로 예 혹시 더 하고 싶으세요? 하나 더 드려요? 어? 네네 가볼까요? 아 아 이거 가볼게요 그러면 387일간의 외계인 1부 촬영 현장에서 가장 많이 NG를 냈던 NG 외계인은 이 사람입니다 하나 둘 셋 조우진씨 축하드립니다 조우진 조우진씨 축하드려요 자 자 나오시죠 자 나오시죠 한번 걸릴줄 알았어요 NG를 그렇게 되더니 자 뭐 해야되죠 음악을 주시고 이번엔 어떤 거냐면 이게 진짜라고? 저건 분명히 NG일 거야 라는 느낌이 가는 그런 느낌 정말 조우진씨가 저런 포즈를 한다고?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NG야 라는 느낌이 되는 포즈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미 시작됐어요 조우진씨 좋아요 음악 주시죠 조우진씨가 이렇게 걸어 나온다고? 이건 NG일 거야 아 조우진이 일리가 없어 조우진이 일리가 없어 이럴 수가 조우진이 일리가 없어 어 어 상상도 할 수 없어 상상도 할 수 없어 어 조우진이라고?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이거 너무 욕심난다 이거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어떻게 끝내냐 소지섭지 일리가 없어 아 아 소지섭이라고? 소지섭이 소지를 한다고? 아니 소지섭지 일리가 없어 어 어 어 정말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오 오 오 오 완벽합니다 완벽해 호지섭씨 아 이제 한 명 남았습니다 김우빈 김우빈 그는 누구인가 김우빈 일리가 없어 음악 주세요 김우빈이 김우빈이 정말 이렇게 한다고? 김우빈이 내가 알던 김우빈이라고? 설마 그런 리 없어 내가 알던 김우빈이 아니야 김우빈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김우빈이 마지막 마지막 김우빈이 수고하여 완벽합니다 정말 현실이라고 믿기 힘든 엔지컷들을 현장에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세 분께 여러분 우려한 앞에 한 번의 박수를 드러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 고맙습니다